국민의힘 경선 TV 토론회를 집어삼킨 이슈도 대장동 의혹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타겟을 윤석열 후보에게 잡았습니다. 이 2분의 어떤 신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혹이죠 홍준표 후보도 홍준표 후보가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뭔가 윤석열에게 비리가 있었나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로 봐갖고는 전략은 주요했죠. 바로 그 이후에 기사가 터졌으니까. 아니 토론회를 보다 보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고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유독 윤 전 총장에게 대하는 자세가 무슨 학생 면접 보듯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윤 전 총장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검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 문화.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호가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거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요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강력부 출신 아니에요. 검찰 인맥에서는 선후배 라인 중에서 누가 어느 시기에 방두 좀 꼈다. 좀 한검사했다. 이런 게 전설처럼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 앞에서는 호랑이 앞에서 이렇게 딱 개가 그 호랑이 이빨만 봐도 기운이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기가 죽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좀 변화가 자세했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극복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도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약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휘두르는 주먹에 럭키 펀치 맞이하고 다운되잖아요. 그 선수만 만나고 사석에서 그 선수가 오른손만 움찔해도 멈추난다는 거 아니에요? 복싱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화가 뇌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방어 자세였고 홍준표 후보는 이미 세뇌시켜오고 프레임을 딱 잡아냈거든요. 나는 공격하고 넌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 잘 못할 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어를 잘해야 되겠다. 아주 능서능란한 정치인이고 정말 정치를 할 사람이면 이 프레임 전쟁에서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계속 홍준표 후보가 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과 피면접관의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실은 대중들은요. 그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느낌을 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타격이 좀 있었던 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이었던 것 같고요. 한두 개예요, 그런 게. 그런데 실수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청약통장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문제고 그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민생과 직결된 거라 어떻게 그걸 모르지. 끝으로 민주당 경선은 반환점을 좀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 경선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이재명 후보한테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전북 투표 결과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정면 돌파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일단 이재명 지사에게는 좀 긍정적인 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10월 3일 날 오히려 지난 1차 결과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경선은 끝났다. 그러면 될 후보 밀어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지금 저변에서 이렇게 좀 싹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상동 사건에서 오히려 이제 약간 이낙연 후보가 탄력을 받는 듯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일정한 수준을 안 넘어서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치 혐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이재명 후보가 선정된 직후의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낙연 지지층이 안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직후에 하는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한 2주나 3주가 경과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진짜거든요. 이낙연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지 아니면 일부는 윤석열 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빠져나갈지 이런 결과를 보는 거는 2, 3주가 지난 다음에 봐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하다가 왔던 사람이 이낙연 후보가 안 되게 되면 다시 윤석열에게 일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오늘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좀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쌓인 정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와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지지로 인식을 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 기원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acquittal에서 각각을 좋아합니다.